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커리큘럼의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저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커리큘럼은 바로 내신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의 커리큘럼에는요. 수능 커리큘럼, 그 다음에 내신 특강이 있었는데요. 자, 수능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교재와 함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렸죠. 이번에 두 번째는 바로 내신에 있는 저의 커리큘럼을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선생님이 한 번 더 특강에 관련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한 번 더 소개하는 영상으로 나타나가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선생님의 내신 커리큘럼에는요. 전체적으로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의 개념완성과 그리고 문제풀이 강좌가 있어요. 자, 먼저 개념완성 강좌에는요.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완성,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가 있고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 빛을 발휘하는 기출완성, 생명과학 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기출 문제까지 풀어내는 유전특강 이렇게 전체적인 강좌를 소개하겠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완성, 생명과학 1 강좌입니다. 생명과학 1 강좌에서는 첫 번째는 이 안에 개념완성이다 보니까 5종 교과서에 있는 모든 꼼꼼한 개념들이 다 담겨져 있죠.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과 개정되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한 포인트에 맞춰졌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개정된 생명과학에 푹 하고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라서 이제 그 포커스가 달라진 부분보다는 이 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해진 탐구 주제라던가 아니면 용어라던가 그리고 개정되고 난 다음에 중요해진 단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수가 늘어난 단원이 있는 거죠. 유전 파트 중에 맨델 파트는 줄어들었지만 생명과학 중에 특히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고 하는 그 중에 호르몬 파트는 대거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의 포인트도 조금은 달라졌겠죠.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개정된 생명과학 1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와 함께 이 개정된 교재 안에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OX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1단원의 공부를 마치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OX 개념을 묻는 OX 문제가 대략 300문제 정도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교재 옆에 강의 옆에 PDF 파일 첨부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와 함께 바로바로 OX로 내가 이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 쌤! 지금 그러면 개념 말고 문제를 좀 더 풀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자 이와 같은 기추를 완성하다 라고 하는 강좌예요. 기추를 완성하다 강좌는요. 기추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수준에 딱 맞게끔 개정된 문제, 기추문제가 들어와야 되고 개정되고 난 후에 필요 없어진 기추문제를 굳이 여러분들이 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 안에는 2015 학년도 2015 개정된 교과에 딱 맞춰진 기추문제가 선별적으로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강의까지 있는 것이 바로 기추를 완성하다 입니다. 자 이 아래는 6월 평가원이라 그 다음에 수능, 교육청 문제까지 모두 다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때 선생님의 그 넘버링을 보면 N이라고 하는 넘버링과 K라고 하는 넘버링이 있어요. N의 넘버링은 바로 정답률이 50% 이상으로 좀 노말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N이고요. K는 킬러의 대표적인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킬러 즉 다른 말로 50% 미만으로 그에 정말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란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기추문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다 문제풀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추문제를 통해서 특히나 학교 내신이긴 하지만 기추문제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기추문제 수준으로 문제 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적합한 책이자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건 생명과학2의 개념 완성입니다. 생명과학2의 개념 완성은요. 기본적으로 5종 교과서에 맞춰서 이번에 새롭게 2022학년도와 맞춰서 새롭게 다시 강의 촬영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의 강좌 아래는 선생님이 방금 잠깐 관리력이라고 했던 것들 기추문제 즉 생명과학2에 맞춰서도 관리력이 제공되면서 PDF로 기추문제가 옆에 강의 옆에 올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간단한 기추문제 즉 선생님이 10문제 중에 한 2, 3문제 정도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그 기추문제 위주로 문제 풀이까지 들어가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력의 기추문제와 서브노트라고 해서 이 서브노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의 판서가 너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저걸 가지고 마지막 공부할 때 특히 내신 시험 딱 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복습할 때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서브노트로 제공을 합니다. PDF로 제공이 되어서요. 이거 역시나 모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다 처음부터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107시험지까지 이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완성 생명과학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생님의 내신 커리큘럼 안에는 생명과학1과 생명과학2의 개념 그리고 바로 기출 완성하다 라고 하는 생명과학1에서는 기추문제를 전체를 풀어주는 강좌가 있고 생명과학2에는 개념완성 안에 주요 기추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생명과학2는 이 강좌 하나로 개념과 적절한 기추문제 풀이까지 그래서 이 강좌로 내신에 1등급 받았다라고 아주 옛날부터 수험표에 올라왔던 아이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생명과학2가 선생님이 생각보다 좀 수업을 하다 보면 재밌어라 하는 애들이 많아서 아 선생님 저 이거 수능 선택할래요. 또는 생명과학2가 이렇게 재밌다니 이렇게 올려지는 아이들도 많아요. 저도 생명과학2 과목을 이 과목에 있는 내용을 너무 재밌어라 하고 좋아하라 하다 보니까 수업할 때 이게 그런 것들이 뿜뿜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학2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했던 친구들은 선생님 강좌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유전 즉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유전 특히나 학교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특성화 보입니다. 또는 우리 학교 선생님은요. 기출문제 그냥 유전 문제를 그냥 기출문제 수준이 아니라 최신에 있었던 아주 어려운 기출문제라든지 수능특강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수능특강이라고 하는 올해 나온 수능특강은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기출은 다 풀었어야지만이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수능특강 수준으로 선생님 문제를 좀 어렵게 냈대요. 라고 하면 반드시 유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지금 당장 고3들이 듣는 또는 수능으로 달리는 아주 어려운 강좌라든지 이런 걸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가볍게 가볍진 않죠.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요. 그래도 내신을 공부하며 수능의 어려운 문제까지 다뤄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유전특강이 있습니다. 유전특강 즉 개념 완성보다는 좀 어렵고요. 이 기출문제 수준보다는 좀 더 어려운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난이도의 기출문제 난이도 높은 여러분들 내신 입장에서입니다. 입장에서의 어려운 유전을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문제 아래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해주는 시간 세포주기, 돌연변인, 다인자, 기본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잡아주면서 이렇게 문제 풀이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로 유전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특강 안에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설명해주는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래도 앞에 개념 완성 강좌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다 좀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다 들었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압축 정리되어 있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공부시키면서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함께 후닥 풀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시험치기 직전에 유전의 실력을 쫙 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유전특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준비해놓은 내신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 나아가는데 제가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로 여러분이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 선생님 박지양이었습니다.